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선 지자체의 대승적인 합의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안 전 차관은 오늘 광주 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시사 인터뷰 오늘에 출연해 전남 서남권 경제 발전을 위해선 군공항 이전이 빠른 시일 내 추진돼야 한다며 군공항 이전이 서남권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